가자! 루피는 어디 있는거지? 으악! 아이! 소다! 소다 소! 신기하다 소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아이 왜 이렇게 길어? 어어! 진짜 빠를 것 같네 내려 씩세키야 가자 꼬불꼬불하는 길을 따라서 루피를 구하라 돌고 아 좀 꺼져어어어! 꺼져 가자 으아 다왔다! 루피가 있는 곳으로 루피 부금을 바꾸고 루피! 내가 왔어! 호! 루피가 있는 곳이야 아아아악! 이 거지같은 대군새끼들! 내가 왔어 루피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흫 어딨어 루피 벌써 사용장으로 간건가 루피 30년만에 내가 왔어! 내가 죽은 줄만 알았지 루피는 어딨냐! 루피!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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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냐!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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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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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찾아야돼 으으으아아ㅓ어ㅓ에아ㅓㅓ 으아앜 으아아앜 으아앜 으아앜 흫흫흫흫 자 아이 약을 약을 다 빨았어 에앜 약을 빨아야겠군 자 꺼져아 아 이 새끼야 어디간거야 동생새끼야 으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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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루피 놔 루피야 저게 아 루피 아니구나 미안하다 이 새끼야 꺼져 내리지마 아 루피 놔 으아앜 루피 으아앜 개새끼야 으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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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루피 니가 루피야 니가 루피의 죽었다아앜 내가 해적이야 씨끼야씨 으아앜 으아앜 이 도로운 내가 먹는다 내가 해적이야 내가 해적이야 어휴 으아앜 어휴 이바 아 아니 물이 이렇게 잘 동원가 이 새끼야 내가 해적왕이다 루피는 죽었기 때문이지 아아악 민간인새끼들은 어? 무서운게 없나봐 아잇 조로다 조로를 잡아야돼 조로아악 퐈아악 이제 상디 나온건가 너가 상디 아잇 볼줄 알았다 씹새끼 아잇 상디가 아니오 아아악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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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디다 어잇 뭐야 날아쓰아 형 아잇 타잉 맞춰서 으앗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F**k dead 타이링 맞춰서 와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봐라 아 집 뭐하는거야 아니 검은수염이다 아니야 검은수염 안자 검은수염은 언제 오는거야 어 검은수염이다 아아씨 종줌 아니네 또 아이 오십살되니까 눈이 심침해 아 여기도 도로통주해야되나 야 하나 더와봐 도로 맞게 도로통제 안되네 으악 아니 그냥 뚫고 가잖아 미쳤나봐 도로 이렇게 한가운데 막으면 돼 나와 바로 어 도로통제 안되네 아 운전 전단하네 컴퓨터 꺼져 좀 아 약발 시간인데 후 으악 으악 약발해야돼 아 으악 아 아 그렇게 에이스는 죽고 에이스의 몸은 끝났다